오늘 부산은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 아침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북한을 지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전북과 충청 일부로만 비가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남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오후에 비가 소강상태에 들기도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이 5에서 40mm, 경남 내륙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흐리다 오후에는 하늘이 개겠습니다. 해안가로는 바다 안개가 유입돼서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져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습도 때문에 오늘 더위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24.1도, 한낮 기온은 27도로 예상되고요. 실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4도에서 25도를 보이며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27도, 양산과 합천이 30도, 창원은 2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6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해동부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데다 안개까지 짙어서 해상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비해 날이 덥겠고요. 목요일부터 또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